4야 명문클럽 챔피언십 경사권 선출부 1라운드 선출 2명을 제외한 대부분 비출로 이루어진 지지프렌드레드팀과 대구의 강호 청신과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쿠치입니다 폴을 청 마음심 마음이 늘 푸른 사람들끼리 삼삼아 모여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역사가 26조 되는 팀입니다 좋은 성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본 대회의 공식 배트는 명문클럽에 맞는 명문 배트 TPX 06 다이너스티 10년 오마하입니다 후원해주신 샵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말 드립니다 1번 이동준 선수의 타석 인코스의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결과는 히트 연속인 코스 패스볼을 받아 쳐 결국 우한을 만드는 이동준 선수입니다 2번 김명호 선수의 타석 예야누 비튼 볼 2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3번 최영열 선수의 타석 낮은 볼이 스트라이크 됩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131킬로의 바깥쪽 페스티볼에 삼진을 당한 것입니다 4번 백찬우 선수의 타석 빗겨맞은 볼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1번 총출 서태민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바깥쪽 높은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박기갑 투수입니다 2번 총출 전민우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2아웃입니다 프로 선출 이명환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3아웃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2회초 5번 김진은 선수의 타석 2회초 5번 김진은 선수의 타석 투수당 골 유격수가 베이스를 밟고 1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주자땝니다 포스의 빠른 송구 아웃이 됩니다 아웃이 됩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납니다 나풀 신규환 선수의 타석 기습번트 아 투수 바로 옆입니다 원아웃이 됩니다 이류 송구 어우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나풀 김준희 선수의 타석 앞에서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이게 잡힙니다 나풀 김강만 선수의 타석 컵몰에 밀린 타구 이루스가 자벨을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전민우 선수가 3회에도 마운드를 지킵니다 슬라이더를 툭 갖다 댔는데 1당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2번 전희민 선수의 타석 바깥쪽 페스티볼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3개의 바깥쪽 페스티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전민우 투수입니다 첫 타석 우한을 기록한 이동준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1루스 옆을 지나는 우한으로 오늘 멀티 힌트를 기록하는 이동준 선수입니다 2회 2회 3개 준 투수 반을 빼고 이루 승부 3개 3개 2개 2개 4개 경기당 너무나 많은 볼이 펜스에 올라가는데 다른 팀들도 회수하긴 했지만 특히나 계속해서 볼을 회수해준 정심팀에게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부타자 볼렉과 데드볼을 주자 투수를 진정시킵니다 1번 서태민 선수에 타서 네누피트 볼 인필드 플라이로 원아웃이 됩니다 2번 전민우 선수의 타서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터하고 스윙 삼진 바깥쪽 페스티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프로 선출 이명한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두 개의 바깥쪽 페스티볼에 이은 바깥쪽 콧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대단한 박기갑 선수입니다 역시 여자가 여자친구를 해왔진이 어디다 나이스 피칭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더울에는 120도 안 나왔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지금 128까지 나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호 선수의 타석으로 4회 추를 시작합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 옆을 빠지는 좐이 됩니다 3번 최영열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우 송구 원아웃 그리골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거의 동시라 심판자량이 된다 4번 백찬우 선수의 타석 히트 아 파울이 됩니다 감각적으로 밀어친 타구 좌플로 3아웃이 됩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형준 나이스 아 형준 아주 좋아스 아주 좋아스 형님 모자 좀 붙지 마 있어 머리 빠진다니까 4회만 해도 마운드를 지키는 바퀴갑 투수 매우 터프해보이는 프로선출 박상신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터하고 스윙 삼진 집요한 인코스 패스볼에 3진을 당하고 맙니다 매우 터프해보이는 박상신 선수입니다 나풀 신규한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높은 변화구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오우 바퀴갑 투수 대단한데요 나풀 김준희 선수에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하이패스톱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박기갑 투수입니다 이야 비추리, 나풀, 프로선출도를 삼진으로 잡아내다니 대단한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팽팽한 투수전에 마침표를 찍는 한미진재란 후반부도 기대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